올해 수능 물리원의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N접합 다이오드의 스위칭 작용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데 또 다이오드 원리를 모르면 못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류 전원이 두 개가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S1이 있고 S2가 있고 그 다음에 PN접합 다이오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검류계가 있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때 여기 저항을 R이라고 할까요? 저항이 있는 회로를 구성할 때 X는 P형 아니면 N형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데 그 방향을 지금 측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S1을 지금 어디로 연결해서 A 또는 B에 연결을 하는 거죠. A, B 아니면 B, A가 될 텐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S2의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전류가 흐르거나 하고는 흐르지 않는 여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PN접합 다이오드의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한쪽이 P고 한쪽이 N인데 어떤 게 P고 어떤 게 N인지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우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한쪽은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스위치를 열었을 때 이 S1을 A로 닫았으면 이쪽이 지금 플러스죠. 긴 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위쪽에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는 전류가 흐른 거죠. 흐른 건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는 없죠. 이렇게 흐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도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B가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 보면 지금 열려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흘러야 되죠. 열려있을 때는 만약에 닫을 때 스위치가 닫혔을 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지금 스위치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른 상황은 이쪽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일 때 P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N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이 상황이죠. 이걸 우리가 순방향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면 우리가 역방향 바이오스를 걸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걸어줄 때 P형 반도체에서 전공이 밀려나서 이쪽 경계면에 쌓이고 이쪽에서는 전자가 밀려나서 이쪽이 쌓여서 둘 쪽에 일종의 전공과 전하가 서로 결합을 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이의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P에 플러스를 거는 게 순방향이다. 그렇게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PN이 되고 이쪽이 PN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이게 스위치를 닫을 때 닫았을 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다이오드도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떤 다이오드에 저항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주 미세한 저항이 있죠. 다이오드가 완전한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한 다이오드라면 저항이 같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걸리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전압강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동일한 전압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이 전해차가 같아지죠. 같아지기 때문에 이 검육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이게 이제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NP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게 NP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B 상황에서 B 상황에서 이걸 열었을 때 열었을 때는 B 상황에서 열었을 때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이쪽이 P고 N이 되겠죠. 그럼 이쪽이 P고 N이 되는 그래서 아까와 이렇게 딱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얻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닫았을 때는 닫았을 때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닫았을 때도 역시 이쪽으로는 이제 전류가 못 가죠.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역시 전류 패스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나 닫거나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다. X는 N형 반도체 맞는 얘기죠. 그래서 B의 연결은 기역에 해당한다. B의 연결은 니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 S1을 A에 연결하고 즉 S1을 A에 연결하고 이 상황이죠. A에 연결한 상황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스위치를 닫으면 이 A에는 어떤 방향이 이쪽이 지금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전화가 마이너스 볼테지가 생기는 건데 이 A에 A에는 어떻게 되냐면 P에 지금 마이너스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성질을 스위칭 작용과 정료 작용하는 기본적인 성질만 기억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전류 방향을 그려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